자 이번 경기는 어 거미부대와 대형 거미와 그리고 어 이제 곤도르 왕국의 사냥꾼 전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나나? 자 모르도르 모르도르의 거미 vs 곤도르 왕국의 사냥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거미 아님 사냥꾼 어이C 긁혐 나 거미 싫어하는데 긁혐 이게 멍이야 긁혐 야 소름 끼실꺼하다 으으으 야야야뭔 거미는 이렇게 뭐냐 고퀄이야 미친 거의 쉬운 수준이구만 야 거미가 고퀄이야 미친 야 거미왜래 고퀄이야 왜 이런데 이거 야씨 거미만 거의 쇼원 쇼원급이잖아 으으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시작 자 일단은 전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게임옵션 시점제한풀고 갑시다 전투시작 사냥꾼 우리의 사냥꾼 그리고 거미 거미 와 개빨라 와 뭐야 이거 거미가 온다 거미 와 거미 엄청 빨라 뭐야 이게 야 거미가 기병이잖아 미친 뭐야 이게 이게 야 거미가 막 달려진다 이거 야씨 야 재난영화야 이건 그냥 이게 뭐야 거미가 올려있어요 그니까 거미는 이제 에? 바..뭐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거미 야 거미가 엄청 쎈데? 자 이거는 분수수 비대라도 있어야 될 판이야 야 끝났어 야 거미 한 명 죽었어 뭐야 이게 자 거미의 승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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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